네, 오늘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저렴하게 고성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이나 비디오나 멀티미디어나 웹디제인과 같이 컬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모니터의 정확한 컬러를 재현해내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필수적으로 하시지요.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전세계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센서로는 스파이더와 같은 그런 제품이 있고 또 이제 엑스라이트에서 나온 I1 디스플레이나 컬러 멍키와 같은 제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스파이더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파이더 익스프레스 프로 엘리트와 같이 등급이 있습니다만 하드웨어는 동일합니다. 단지 소프트웨어의 차이일 뿐이고요. 엑스라이트의 I1이나 컬러 멍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컬러 멍키 디스플레이 프로와 아, 컬러 멍키 디스플레이죠. 컬러 멍키 디스플레이와 I1 디스플레이 프로는 동일한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번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신다면 굳이 비싼 제품을 사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이 컬러 멍키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색으로 된 이런 하드웨어가 I1 디스플레이 프로 제품이 되겠습니다. 모양도 똑같은데요. 심지어는 KCC 인증번호까지 동일합니다. 스파이더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고성능으로 제공이 된다면 굳이 비싼 센서를 사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디스플레이 칼이라는 소프트웨어는 현존하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테고요. 제가 이제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거기다가 I1이나 스파이더와 같은 센서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디스플레이 칼에다가 가장 저렴한 센서의 조합으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그 어제까지 이제 아도라마라는 곳에서 99불에 판매를 했었습니다만 또 하루 만에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9불에 판매가 되고 있는 컬러 머키 디스플레이 제품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칼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캘리브레이션을 할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센서는 아도라마나 BNH와 같은 사이트에서 그쪽에서는 이제 한국까지의 배송도 지원을 하니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먼저 센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USB 포트에 센서를 연결하고요. 센서를 연결한 후에 디스플레이 칼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윈도우가 이제 디스플레이 칼 소프트웨어의 기본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한글화가 되었죠. 네 한글화를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이 디스플레이 칼의 프로그래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디스플레이 칼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맥북 프로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을 한번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메인 메뉴를 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메뉴와 프로파일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은 같은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고 제가 늘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초보자들께서는 좀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설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옵션 메뉴에 가시면은 고급 옵션 보기라고 있거든요. 이 고급 옵션 보기를 체크 해제를 하시면은 좀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의 양이 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먼저 디스플레이 장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는 제 노트북이어야 되니까 컬러 LCD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웹 로컬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장치라든지 리모트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방송이나 영상 쪽에서 사용이 될 텐데 제가 이 로컬 호스트로 리모트 디스플레이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컬러 LCD 지금 제 내장 노트북의 LCD를 캘리브레이션 하도록 선택을 했고 장치는 현재 이제 이 컬러 망키 디스플레이 제품이 바로 인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는 이제 CRT LCD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백색 수준 변동 보상과 흑색 수준 변동 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래쪽에 제가 해설을 좀 해놨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크게 사용 안 하셔도 무방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정 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 컬러 망키 디스플레이로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좀 더 적합한 어떤 그 보정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CCFL이 아니라 White LE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ite LED IPS를 선택을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단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hite Point는 뭐 색온도 아니면은 이제 색도 좌표를 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색온도의 6,500 디폴트 값이죠. 6,500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백색 레벨은 측정한 값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이기 때문이죠. 개체가 계속 사용하면서도 밝기를 높였다가 또는 줄였다가 하는 식으로 가변적으로 밝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흰색 레벨, 흰색의 밝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표치를 주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톤 응답 곡선은 감마 2.2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캘리브레이션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빠르게, 중간, 느리게 이런 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의 속도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패치를 읽고 그만큼 더 연산 수행을 많이 해서 좀 더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으시다면 느리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 프로파일의 캘리브레이션의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조정은 노트북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OSD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특히 데스크탑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부분에 메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안에 들어가셔서 밝기 조절하시고 RGB 개인 조절하시고 컨트라스트 조절하시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데스크탑 모니터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조정을 체크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노트북은 체크 해제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노트북에는 OSD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측정 소요 시간은 4분 정도 걸린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캘리브레이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장치를 교정시킨 이후에 장치의 특성값을 저장해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다 더 정확한 컬러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설정에서는 또 품질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파일 품질도 시연이기 때문에 낮음으로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차트는 자동 최적화 그대로 놔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그래서 596개의 컬러를 읽겠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13분이 걸린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캘리브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이 4분, 얘가 13분. 그러면 대략 17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연을 해드리는 거라서 패치의 규모를 좀 줄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개만 찍을게요. 근데 지금 70개만 찍어서 패치 규모가 2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I1이나 스파이더와 같은 제품들, 번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몇 개의 패치를 찍나요? 한 70개도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해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 패치의 숫자는 프로파일의 품질을 결정짓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패치로 찍으면 찍을수록 컬러 정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역설에서 말하자면 읽어드리는 패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프로파일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제 시연이니까 73개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앤드 프로파일링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면 이제 측정 영역이라고 해서 이 센서를 거치할 영역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서를 세팅을 한 후에 모니터에 이렇게 걸어놓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검정 배경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이제 외부에 검정 배경을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검정 배경을 놓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영역도 지금 상당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측정 영역을 좀 축소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가운데 측정 영역에 샘플 패치들이 출력이 되고 있고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캘리브레이션 단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찍고 있고 경과 시간이 어떻게 됐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 뭐 이런 것들까지 안내를 해주고 있고 되게 뭔가 이제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전문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제가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설명을 빼먹었었는데요. 노트북을 캘리브레이션 진행을 하실 때 제가 그 흰색의 레벨을 측정한 대로라고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최대 밝기 상태에서 아답터도 연결되어 있고 최대 밝기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센서가 어떤 센서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렇게 생긴 I1이라는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파이더라고 불리우는 이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센서가 작동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삼자 극치를 기반으로 하는 필터식 색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색상을 측정하는 장치는 색체계와 분광광도계, 스펙트로미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안부 영역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광광도계보다는 이 필터식 색체계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제품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I1 디스플레이는 삼자 극치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레드, 그린, 블루의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대역을 읽어드리는 세 개의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8준, 5초, 8남부라고 해야 될까요? 7개의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의 개수가 많으면 더 좋은 것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기본적으로 3원색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 시각 프로세스가 뭔가 7원색으로 작동을 한다면 이 스파이더가 읽어드리는 컬러가 우리 눈에서 보는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컬러와 더 매칭을 이룰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불행스럽게도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생명체에 따라서 어떤 뭐랄까요? 오징어라든지 아니면 새우라든지 이런 어패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읽어드리는 시각 프로세스에서 읽어드리는 자극치가 3원색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7원색, 8원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더 적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캘리브레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잘 맞고 어떤 캘리브레이터는 잘 안 맞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광개축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I1이나 컬러 먼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개축구가 글래스 필터 형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 5에서 개선은 되긴 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플라스틱 필터와 플라스틱 디퓨저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파이더 3, 4, 5가 거의 대동소의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스파이더 5가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 4는 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녹색의 플라스틱 필터 역시 거의 대동소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저렴한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가격이 이미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전문가용 디스플레이가 한 5, 60만원, 70만원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디스플레이와 함께 소모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변경되었을 때 센서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소모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컬러 리미터에 큰 비용을 투자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가장 저렴한 제품의 이런 최상급 소프트웨어 특히 무료로 공개 배포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컨비네이션, 조합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최상의 결과를,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게 번들 소프트웨어 대비 디스플레이 칼 소프트웨어가 더 좋냐 아니면 더 나쁘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런 캘리브레이션 프로세스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칼을 사용하셔서 프로파일링을 한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한 품질이 무조건 번들로 제공되는 기본 제공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2시간 캘리브레이션 해봤어요, 3시간 해봤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해보시면 정말 큰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모든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략 8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가장 낮은 옵션을 주니까 번들 소프트웨어 정도 수준의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네요. 센서는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치워놓고요. 캘리브레이션 및 프로파일링 완료라고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프로파일을 이제 자가진단했을 때 평균 델타이가 얼마 최대 델타이가 얼마가 나왔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색역 커버리지와 색역 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srgb 대비 어도비 rgb 대비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 정보 보기를 클릭을 하시는 경우에는 프로파일의 이런 색역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으시고 이를 srgb 색공간이라든지 어도비 rgb 색공간 또는 요즘에 이제 많이들 비교하시는 색공간 중에 rg 2020과 같은 색공간도 있겠습니다만 이 디스플레이 p3와 같은 신형 맥북에서 지원하는 색역과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정말 자세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기본값으로 프로파일을 설치할지 현재 사용자 전용으로 설치할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실 수가 있겠고요. 시스템 기본값으로 프로파일을 설치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파일 설치를 누르시면은 시스템 폴더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암호를 입력하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프로파일이 설치가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0분 내외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마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봐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 결과인데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2시간 3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하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칼과 저렴한 컬러리미터 센서를 이용을 해서 가성비 높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포토샵 컬러 매니지먼트의 기본적인 설정 명령 중에 하나이죠. 포토샵 컬러 매니지먼트의 기본 설정 명령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